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재개와 접점을 넓혀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을 맡고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5대 그룹 경영인들과 또 마주했습니다. 이 소식은 서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 실장은 직접 5대 그룹 경영진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오늘 조찬 회동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등 5대 그룹의 부회장 또는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청와대가 설치한 일본 경제 보복 상황반 반장입니다. 김 실장은 이번 회동을 통해 재개의 우려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개 인사와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장 기업인들로부터 우려되는 상황과 대응 방안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재개 일부에서는 형식적인 만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 기업들에게 줄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의 데미지를 적게 하면서 상대방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맞고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또는 무리하게 어떤 하나의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부품들을 당규나 또는 부품들을 수출을 억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죠. 따라서 일부에서는 8.15 전에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만남이 이뤄질 경우 일본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